여호수와 십칠장 일절 서쪽 문하세 자손의 기업 문하세 집화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문하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문하세의 장자 마길은 길레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레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문하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문하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헬렉의 아들 길레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문하세의 현손 슬로부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굴라와 밀가와 기르샤라 그들이 제사장 엘루하살과 누네 아들 여호수하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하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레앗과 바산 외에 문하세에게 열 분깃이 돌아갔으니 문하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레앗 땅은 문하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문하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김 앞 믹드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푸아 주민의 경계에 일어나니 다푸아 땅은 문하세에게 속하였으되 문하세의 경계에 있는 다푸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일어나니 문하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문하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여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문하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문하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루암과 그 마을들과 도르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하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토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문하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난한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난한 족속에게 노욕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과 문하세의 집하가 땅을 더 요구함 요셉 자손이 요소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요하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기수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하미니까 하니 요소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인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난한 족속에게는 베스 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요소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곳 에브라임과 문하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 즉 한 분긴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난한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하였더라구요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하였더라구요 싱진수는itar양과 다리라하였다